안녕하세요. SDS 보안사업부 고대형 프로입니다. SDS 보안사업부 백원율 프로입니다. 저희는 보안사업부에서 제공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보안관제 자동화입니다. 최근 제조, 급류,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RPA, 즉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보안에서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SDS는 2001년부터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방화벽이라던가 웹서버 공격을 탐지하는 IDS 정도가 간제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솔루션에서 탐지된 로그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시스템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온에 따라서 보안 위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하는 로그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심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연관된 로그를 모아서 여기에 탐지 정책을 적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안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심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이러한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보안관제 업무도 훨씬 수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늘어나는 보안 솔루션과 벤더마다 다른 공격 탐지 정책으로 처리해야 할 로그의 수는 더욱 늘어나면서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SDS 보안관제센터만 하더라도 금년 8월 기준으로 하루 수집하는 보안 솔루션의 탐지 로그가 170억 건 정도인데요. 그 중 심을 통해 분석 대상 건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약 2만여 건의 이벤트를 한정된 관제 인력이 직접 분석하고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건 SDS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기업의 보안 운영팀이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안관제 담당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우리 보안관제 서비스 그룹의 슈퍼맨이죠. 김프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안 솔루션이 너무 많다는 거네요. 방알백에다가 악성코드, 디도스, IDS, 와프, APT 장비 등 정말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IoT나 OT 같은 보안 장비들도 추가될 예정이니 정말 솔루션이 많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김프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고민도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너무 많다는 거네요. SDS 보안관제는 크게 수집, 탐지, 분석, 경보, 조치 대응으로 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점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 김프로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참 클 것 같은데요. 걱정이네요. 세 번째 고민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어. 네, 맞습니다. 우리 김프로 할 일이 참 많아 보이네요. 역시 슈퍼맨입니다. 하지만 보안 장비가 많은 만큼 실제 대응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관제 업무를 하다 보면 공격 차단도 해야 하고 외부 위협 정보에도 대응해야 하고 또 차단된 사이트를 풀어달라는 고객 요청도 대응해야 하고 게다가 IP 숫자는 잘못 입력했다가는 인터넷이 불통되는 위험도 감당해야 하니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이렇게 힘들어서야 김프로 녹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물론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뭔가요? 그건 아무래도 채용을 통해 가지고 보안 인력들을 좀 대거 뽑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늘어나는 이벤트 수만큼 사람을 뽑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고요. 경력자들은 인건비도 워낙 높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농담이었고요. 사실 그 해결책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계속 보시죠. 네, 바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SOAR, 바로 SOA입니다. SOA가 뭐죠? 네, SOA는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로 풀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 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마치 하나의 플랫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공격 유형을 대응하는 각각의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실시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역시 솔루션이 따로 있었군요. 네. SOA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Security Orchestration, 즉 이기종의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고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Automation, 즉 자동화를 통해 반복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Response, 복잡한 대응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SOA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Security Orchestration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기종의 보안 솔루션을 통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솔루션이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API를 제공할 수도 있고, 콘솔에 붙어서 명령어를 통해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SOA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백여 개의 글로벌 보안 솔루션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해당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OA에서는 각 솔루션을 마치 하나의 플랫폼처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실제 SOA 솔루션에서 이러한 솔루션 통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SOA 솔루션이 제공하는 UI 화면인데요. 현재 SDS 보안 관제 센터에서 자동화를 위해 연동시킨 솔루션 현황들이 보이네요. 이러한 솔루션들의 기능은 스크립트 기능을 통해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들어진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원격으로 쉽게 수행도 해볼 수 있고, 그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솔루션이네요. 자, SOAR의 SO를 보았으니 이제 A, 바로 오토메이션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연동된 보안 솔루션 기반으로 공격 이벤트 분석부터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공격 이벤트가 탐지되면 보안 관제 분석가들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IP가 과거에도 공격한 이력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공격 방식을 사용했고,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서 실제 위험한 공격들을 식별해 내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은 대략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네, 나름 그래도 빠르게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훌륭한 역량을 갖춘 보안 관제 담당자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넘쳐나는 이벤트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에서 본 2만 건을 사람이 일일이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이벤트 한 건당 분석 시간을 10분으로 보았을 때 필요한 분석가가 무려 400여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실로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군요. 정말 자동화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OA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 다수의 보안 솔루션 인터페이스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플레이북이라고 불리는 위협 대응 절차서로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되어도 즉시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OA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SOA의 역할이 끝나면 안 되겠죠? 네, 바로 R 조치 대응까지 해줘야겠죠? 앞서 자동화를 통해 분석하고 실제로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공격 내역을 알리는 경보 메일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나선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 차단도 해야 하고요. 그뿐 아니라 해당 IP가 특정 기업이나 호스팅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면 공격이 악용되고 있다는 걸 담당자에게 알려야겠죠? 이처럼 일련의 조치 과정을 거쳐야 한거리 공격 이벤트가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논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SDS에서 관리하고 있는 플레이북인데요. 미리 정의된 업무들이 어떻게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그 과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웹헤이킹 공격이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됐을 때 실행되는 플레이북 중 하나인데요. 실제 프로세스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북이 실행이 되면 어떤 위협인지 분석도 하고 또 과거에 동일한 공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력도 자동으로 조회하고 평판 정보도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SOA에 연동된 분석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이 공격이 실제 타깃이 되는 서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플레이북상의 각 액티비티 결과에 따라서 수행할 업무들도 분기하면서 이렇게 공격 이벤트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이야 정말 복잡한 업무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 같네요. 당장이라도 도입하고 싶은 보안 담당자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솔루션만 구입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데요. SDS 보안관자센터에서도 SOA 적용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대형 프로님, SOA 구축하면서 있었던 일들 좀 살짝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 업무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 두 번째는 보안 솔루션과 어떻게 연동할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분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플레이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셨으니 왜 업무 분석이 중요한지 이미 이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북으로 자동화할 업무가 몇 가지인지, 플레이북을 구성하는 박스 하나하나를 테스크라고 한다면 각각의 테스크가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와 그 이전과 이후 테스크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테스크 수행에 필요한 분석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네, 도입하기 전에 옆에 보이는 것처럼 각 테스크의 액티비티를 정리하고 명세서로 문서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솔루션부터 구입을 해서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두 번째는 연동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벤더의 솔루션이 자동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벤더와 사전에 협의하여 연동할 방법을 마련하거나 RPA 또는 직접 개발을 통해 별도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SS는 브리티웍스라는 RPA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 솔루션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연동 방법이 제각하기니 미리 미리 사용 중인 솔루션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입 전 준비가 잘 되었다면 이제 실제 구축을 해야겠죠. 소아는 보통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서버에서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클라우드 상에서도 구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SDS에서는 IDC 내에 하나 구축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도 하나 구축을 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품 검토 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축까지 끝냈는데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나요? 네, 이렇게 구축까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입 전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자동화 가능한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내부 프로세스를 소아에 맞도록 다듬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구축을 고려하실 때 적용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북을 구현하는 게 참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그거 말고도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소아를 인력 효율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화는 새로운 보안 위협을 대응할 인력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고민을 소아에 적용하고 개선하는 관리 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럼 소아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구축까지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김프로 분석하는 데 많이 힘들어했었죠. 이벤트도 계속 증가하고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접속하는 보안 솔루션도 많아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아를 적용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김프로가 했던 일을 소아가 처리하게 되었고 우리 김프로는 마지막에 소아에 접속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벤트당 분석 시간을 무려 90%나 효율화 시켰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가 확 드러나네요. 앞으로 보안관제는 소아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아를 적용한 기업이 5%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SDS 보안관제 서비스가 소아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했는지 쭉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장표에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보았는데요. 더 이상 소아 도입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아 구축뿐만 아니죠. 저희 보안관제 서비스 소아 도입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여유가 생긴 분석가들이 상세한 추가 분석까지 여러분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아직 많은 세션들이 남아있는데요. 계속 리얼 2020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S보안사업부 고대형프로 백원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